에펠타 마피레 에펠타 마피레 에펠타 마피레 에펠타 마피레 에펠타 마피레 에펠타 마피레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보고 그 한 2, 3달 됐지 않아요? 3달 됐는데 3달 됐는데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극한직업이야 그래도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뭔가 너무 많이 안 맞춰서 네 렌즈 직접 보면 되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왔어? 과학시 단독님한테 부른거지? 아니 아니야 단독님한테 부른거 같은데? 타이밍이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 잘 찍었지? 하나 둘 셋 올라가 이거? 하나 둘 셋 나왔어? 근데 왜 누가 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하는거야? 저기 저기 가서 볼까? 뭐야? 뭐한거야? 가 왜 사람들이 나 몰라 나 할머니야 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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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하지 말고 나와 나 찍고 있어? 응 이쁘게 찍어 그럼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지? 김치찌개 어? 안 갖고 왔어? 왜 말아왔네 안 갖고 왔어? 진짜야? 김치찌개 이건 이쪽인데 김치찌개 어디있어? 김치찌개 바꿔와야지 김치찌개 먹으러 가세요 김치찌개 고맙습니다 박아 얼굴 먼저 들어가요 제가 어디입니까? 그리고 내 가방이랑 자켓도 좀 들어주셔야 그럼 그럼 오케이 우리는 뒤에 맞을수록 도움이 되네 뭔가 이게 도움이 돼 상황이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게 해도 되는데 안 볼 수가 있거든 너가 그냥 맘대로 그냥 맘껏 딱 해 형님 쪽으로 기대해야 되잖아 그렇지 한 잔 더 하자 아 진짜 진상이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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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어떡해 너무 진상이야 희소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구 희소야 아니야 그 정도 조금만 뒤 조금만 뒤 그 정도 좋다 한 명 컵 네 민화아 파카 좋아해 파카 파카 안녕하세요 남는 건 사진 그래 사진 좀 더 찍어야겠다 남는 건 메이킹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여기 뭐해 민화 갖고 있어요 민화 갖고 있어요 볼 거야? 어디 쪽? 송이혀도 나를 찾아라 어디 있지? 웃는데? 응 응 네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